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또 번호 제일 많이 나온 숫자 TOP 11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포장 11위 01번 출연 횟수 129회 10위 45번 출연 횟수 130회 공동 7위 12 14 39번 출연 횟수 131회 6위 40번 출연 횟수 132회 공동 4위 17번 18번 출연 횟수 133회 3위 43번 출연 횟수 134회 2위 27번 출연 횟수 136회 1위 34번 출연 횟수 143회 지금 이 숫자들을 읽으면서 제가 로또 추첨을 하는 진행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로또 당첨번호가 처음 몇 개죠? 6개가 다 맞아야 1등이 되죠 부른 숫자들을 조합해서 6개를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가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꿈인 로또 당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분 정도 minute 2분 though